남가주 지역의 주택 판매 건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. 감소폭도 18%나 됐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택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택 판매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주택 판매 수를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각각 16.3%와 18.3%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남가주 지역 주택 판매는 17.8%나 감소했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중간주택 가격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달 중간주택 가격은 78만 달러로 연간 대비 0.1% 하락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화의기를 띄었던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시장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SBS 이사멘입니다.